우리 국민 10명 가운데 8명가량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우리나라 해양과 수산물을 오염시킬까 걱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7일부터 29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1007명에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우리나라 해양과 수산물을 오염시킬지가 걱정되느냐는 질문에 매우 걱정된다가 62%, 어느 정도 걱정된다 16%로 걱정된다는 응답이 78%였고 걱정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20%였습니다. 걱정된다는 의견은 여성이 80%로 74%인 남성보다 많았고 50대 이하 전 연령층에서는 80%, 60대도 69%로 우려비율이 높았습니다.